조선 논조가 상당히 좀 심한 편이었죠 그동안. 그런데 진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학을 뗐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학을 뗐지만 대중들이 분노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환자단체가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봉급을 받았으니까 서비스를 하겠지만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은 중병 같은 거 걸려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다 병을 알아낸 적이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마지막에 이런 긴급구원은 대부분 의사분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경험은 나쁜 의사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 항상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진로해 줬던 의사분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분들이 당하는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좀 저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서울대에 여러분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분들 같으면 좀 병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중증 환자들일 거라고요. 그 전공이나 전문의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이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최선을 다해 진로를 하고 환자를 그런 세계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았던 의료체계를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환자하고 국민하고 여러분들 의료계 계시는 분들하고 사이에 이렇게 심리적 간격을 이렇게 넓혀놓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지금 업무 처리한 걸 보게 되면 검사가 피의자 다루는 식으로 지금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휴위증이 앞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문재인 씨를 여러분들 욕을 하지만 탈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의료계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밑에 실린 댓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좀 공격적이고 어떻게 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이 돌변하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이게 언어라는 것이 폭력이지 않습니까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도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댓글을 의사분들이 직접 읽으시거나 아니면 그 자제분들이 읽으시거나 부인이 읽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언찾겠습니까 그냥 언찾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여러분들 그냥 바로 그냥 상처를 입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자만실에 쩔어 말로는 뭐 이러니까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특권 혜택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식하고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을 전혀 여러분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본인은 똑똑하니까 그냥 의사분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배울 의지도 없고 사실을 바로 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감으로 나쁜 놈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격한 이야기를 그냥 뭡니까 풀어놓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방 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쓰레기들 저런 것도 교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심성이 너무나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한국 영화를 거의 안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도 욕설이 많아가지고 그런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또 그렇게 만들겠죠 욕이 안 들어가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 보고 아무리 이런 온찬데라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기가 찬 겁니다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분이 맨정신 가진 사람이 또 한 분 계시네요 환자 단체라고 해요 왜 의사 가지고 그러십니까 환자 단체가 최상 그동안 치료해 준 의사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정부 보수 언론들에게 쓴소리를 한 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준 의사들을 아예 원수로 여기시네요 하여튼 검은 머리 인간 특히 한국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왜 의사만 잘못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분 이야기 좀 격하기는 격하네요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보면 의사분들 도움을 받았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팠을 때나 또 아이들이 이러면 뭐죠 갑자기 아팠을 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상식이나 맨정신을 가지고는 아무리 여러분들 이번 분쟁에 대해서 의사분들을 남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격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생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격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사회인가 돼버렸는가 점에 대해서 때로는 뭡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한 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KTX 타고 왜 서울로 옵니까 지역 의료 살리자고 하면서 왜 서울로 다 옵니까 동네 가서 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환장한 수도권 대학병원에 뭐하러 몰려와서 뭡니까 그렇게 성화를 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욕하는 여러분들 의사들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데 당신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의과대학 못 보내가 목을 매는 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유를 배발리 쓰게 있나 이런 이야기 또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고마움을 잘 모르죠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이 고마움을 좀 잘 모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 받으면 또 계속 달라고 하고 이 보시죠 고3 수험생들 대상으로 입시 학원들의 의대 문턱이 낮아졌다고 입시 전략 특강의 상담에 문정 성실하는데 참 개그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미워하는 의사가 왜 되려고 합니까 그냥 판검사에서 세상 주물러 끓인 게 낫습니다 판검사 돼서 운이 따르면 정치 1도 몰라도 통장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병은 모두 없애고 외국 의사 수입해서 박아놓고 보건소 군의관도 외국인 죄다 채우도록 해라 쏙 시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분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기사를 보다가 하도 의의가 없어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한 분이 열심히 환자 치료하던 의사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지난 몇 달 동안 의사들의 호소를 일반 국민들은 외면하고 배부른 의사 뭐가 잘됐다고 고소해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의사들이다 환자분들 제발 의사들 말고 이제부터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호소를 좀 해라 살려달라고 제발 고집을 꺾으라고 용산에 가서 촛불이라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이 13분이나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료 분쟁 문제는 한국의 민도 한국 사람들이 심성 관료들의 수준 입으로 자유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위 삶의 자세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가 이영준 작가가 예전에 여러분들 조선의보의 인터뷰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의사라면 여기 댓글질하는 사람들 한자로 오면 치료할 마음이 싹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평생에 몇 번씩 의사들 덕분에 살고 고통을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과 그 의견을 내놓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할 때도 여러분들 폭력계에 준하지 않는 좀 이렇게 절제한 그런 이야기를 내놔야 되는 거죠 Yeah Thank you Thank you